2024 백원행 레이스에서 민주당 헤리스 월즈 팀과 공화장 트럼프 벤스팀이 서로 다른 선거전을 펴고 있어 누가 기선을 잡을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카말라 헤리스, 팀 월즈 정부통령 후보는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 7대 경합 지도를 돌면서 즐거운 선거전을 내세우고 만 명 이상 군중을 끌어들이는 초대형 유세전을 펴고 있습니다. 경합 지중의 큰 표밭인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유세에는 만 5천 명이나 몰려 조지아 애틀란타에 1만 명 기록을 깨했습니다. 카말라 헤리스 대통령 후보는 즐거움을 주는 선거전이라는 캐치플레이스를 건 모습을 보였고 팀 월즈 부통령 후보는 유권자들의 열정을 끌어모아 미시건, 위스컨신, 펜실베니아 등 이른바 블루월에서 승리해 배학권에 입성하겠다는 선거전략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애틀란타에서 합동 유세를 벌인 후에는 현재 각계 전투로 상대방에 대한 맞불 비난전을 펴고 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헤리스 후보가 너무 진보적인 러닝메이트를 선택했다며 최악의 선택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 후보는 24년간 방위군으로 복무한 팀 월즈 후보가 이라크 파병 직전 부대를 떠났다며 전투 회피 의혹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에 팀 월즈 후보는 나는 전쟁에 참전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며 다른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사격해온 역할을 자랑스러워하며 벤스 후보의 비난은 국가를 위해 복무하는 미군에 대한 모욕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벤스 후보는 2020년 조지 프로이드 사망 사건을 다룬 팀 월즈 주리사가 수일간 도시를 불타게 만들었다고 비난했으나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월즈 주지사에 대처해 찬스를 보낸 오디오 녹음이 공개돼 비난전이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 후보와 선거 참모들 간 전략에서 엇박자가 노출되고 있으며 벤스 부통령의 비난전은 곧바로 반박당해 역풍을 초래할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진영에서는 트럼프 벤스 팀이 경제 이슈를 전면에 내세워야 헤리스 월즈 돌풍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고언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가말라 헤리스 후보는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각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한 평균에서도 8월 7일 현재 47.6% 대 47.1% 0.5포인트 차이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헤리스 후보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이른바 블루월 가운데 초대형 유세를 벌인 미시간에서는 2포인트 차이로 역전시켜놓고 있으며 위스컨싱도 0.5포인트 차이나마 앞서고 있고 펜슬베니아에서는 1.8포인트 차이로 격차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 WKTV 뉴스 한명택입니다.